실전 모의고사 2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직무평가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4번 하고요. 평가 연도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키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본키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4번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영문 대문자 입력 마스크에다가 대문자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크다라는 부호 입력하시고요. 영문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L자 입력하시고요. 숫자 4자리 하나 둘 셋 넷 필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L과 0 기호를 이용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직무 역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요. 0부터 100 사이 숫자만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트윈 입력하시고요. 0부터 10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행동 역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평가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사원 테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사원 테이블에서는 이름 필드에 이름 사이 공백이 입력하지 못하도록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서요. 공백을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중간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골뱅이 글자가 와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골뱅이라는 글자 대신에 한 칸 정도의 공백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이 자체를 부정을 했잖아요. 앞에다 not을 넣습니다. not like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름 사이의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고요. 이름 사이의 공백을 입력한 경우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이름 사이에 공백을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속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부속 코드에는 중복이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인덱스에 가셔서 예, 중복 가능 선택합니다. 4번 테이블 오른쪽 X버튼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TV 구축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관계 설정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테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표시해 가셔서 직무평가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부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3개의 테이블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직무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는 사원 테이블의 4번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4번을 드래그 하시고요.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그 다음에 변경되도록 모두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고요. 삭제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만들기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 필드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 그러면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하시고 만들기 버튼 누릅니다. 다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관계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엑셀 파일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셔서요.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연결 테이블 만들라고 했으니까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를 선택하시고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가져오실 데이터 C 드라이브에 가셔서요. 커말 1급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모의고사에 가시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직무 역량 등급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는 파일을 가져오셨고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가져오실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직무 역량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첫 행에 열머리끈이 있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연결 테이블의 이름을 직무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등급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연결했습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누르시면 테이블에 엑셀 파일과 연결된 직무 등급 테이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요. 음 본문 쪽에 여러 레코드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연속 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모드 탭에 가셔갖고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 폼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폼 머리끌에 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의 그림에 제시된 내용 그림을 보시면 폼에서요. 부서별 평가 현황 버튼 바로 왼쪽에 전체 부서라고 되어 있는 확인란이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확인란을 선택하시고요. 폼 머리끌에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봤더니 확인란의 이름을 이름을 CHK 전체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CHK 전체 부서라고 이름을 바꾸시고요. 캡션에 대해서는 안쪽에 있는 레이블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 캡션에 오셔서 전체 부서라고 전체 부서라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다음 글꼴 두께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두께를 굵게 바꾸십니다. 두 번째 폼 머리끌 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생성하시오 라는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본문의 TXT 이름과 TXT 직급 컨트롤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본문에 가셔서요. TXT 이름이라는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잠금을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TXT 직급을 선택하시고 잠금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십니다. 네 번째 폼 머리끌에 직사각형 컨트롤을 화면과 같이 폼 바닥글로 복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니까 폼 머리끌에 직사각형 그러면 우리 화면을 잠깐 크게 했을 때 부서명부터 직무 능력의 바깥쪽에 있는 폼색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아래쪽에 폼 바닥글에다가 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하시면 하나가 생기죠. 얘를 아래쪽에 폼 바닥글로 복사한 거를 드래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드래그하고 나니까 뒤쪽에 있는 컨트롤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렬해 가셔서요. 현재 가져오신 걸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맨 뒤로 보내면 될까요? 맨 뒤로 보내기 하셔가지고 총인원 평균 내용들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내릴까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의 폼 보기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성한 내용이 좀 비슷하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겠습니다. 폼 머리끌의 직사각형 컨트롤 화면과 같이 폼 바닷글로 복사하시오. 그 다음 폼 바닷글의 직사각형의 이름을 속성 시트에서요. 이름을 박스 바닷글로 바꾸라고 했어요. B O X 바닷글로 바꿉니다. 그 다음 폼 바닷글의 직사각형이 아닌 컨트롤 D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맨 뒤로 보내기에서 표시했습니다. 4번 문제까지 하셨고요. 5번에 폼 바닷글의 TXE 총인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인원수가 표시되고 컨트롤 직무 역량 직무 역량 평균 선택하셔서요. 직무 역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AVG 입력하시고요. 필드명 대가로 묶어서 직무 역량 입력하시고 대가로 닫고 가로 닫습니다. 다음 TXT 행동 행동 역량 평균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VG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행동 역량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해서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폼보기 하셔가지고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우선 일단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디자인 보기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시 폼에서 작업을 하네요.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LST 부서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ST 부서명은 폼 머리끌에서 부서명 옆에 있는 선택하시면 LST 부서명 컨트롤 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테이블에 부서명과 부서 코드가 표시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행원본은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셔서요. 부서 테이블에 부서명과 부서 코드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부서명은 오름차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부서명에서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그 다음 X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고요. 부서명이 저장되도록 하시오. 바운드 열은 첫 번째에 있는 부서명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열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열을 가져오셨고요. 열 너비를 각각 3cm 2cm 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를 3 세미콜론 2 하셔가지고요. 3cm 2cm 로 설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폼복에 가셔서 부서명과 부서코드가 LST 부서명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복이 오셔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아까 만드셨던 확인란입니다. CHK 전체 부서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프로시저 니까요. CHK 전체 부서를 선택하고 이벤트에 가셔서요.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작성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를 CHK 전체 부서를 클릭하면 만약에 현재 폼에 CHK 전체 부서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다는 얘기는 추르값일 때 우리는 현재 폼에 LST 부서명은 널값을 대입하고 NULL 입력하시고요. 필터가 대입하고 필터가 해제되어 전체 사원 명단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필터 원의 속성을 해제하겠습니다. fa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현재 작업하셨던 부서별 평가 입력 폼 변경하신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왼쪽에 부서별 평가 입력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직무 평가 정보 커리를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은 직무 평가 정보 그 다음 부서코드 평가 년도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 그럼 오름차순 정렬 하기 위해서 먼저 첫번째 부서코드 오름차순 정렬 두번째 정렬 추가하셔서 평가 년도 오름차순 정렬 합니다. 두번째 오름차순 정렬 까지 작업하셨구요. 세번째 부서코드 머릿글에 머릿글에 txt 부서 컨트롤에 부서명과 가로열고 부서코드가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확대하신 다음에는 부서명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할 거구요. 문자 가로를 연결하실 거구요. 또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부서코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m% 연산자 가로 닫아서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명과 부서코드 다음 4번입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설정하시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는데 눈금자에서 검정색 하살표일 때 선택하시면 되구요. 형식에 오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투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부서코드 바닥글에 부서코드 바닥글에 인원수 옆에 보시면 txt 인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그룹의 인원수가 표시되고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별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txt 평균 직무 역량은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avg 가로 열고 직무 역량 입력하시구요. 대가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네 옆에 txt 행동 역량 평균 구하겠습니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avg 가로 열고 행동 역량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네 각각 평균을 구하셨으면 우리 보고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네 평균 구해져있고 개수 구해져있는지 확인할 수 있구요. 그 다음 위쪽에 부서명 부서코드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영역에 투명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투명 처리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미리 닫기 하시구요. 미리 보기 닫기 하신 다음에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하신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서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LST 부서명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문제 2번에서 부서명 컨트롤에 데이터 연결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 LST 부서명을 클릭하면 LST 컨트롤에서 선택한 부서명에 대한 사업 명단이 표시되도록 한 후에 CHK 전제 부서의 값이 false으로 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현재 폼에 필터하겠습니다. 필터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부서명이 같습니까 라고 주실 거고요. 누구랑 같냐면요. LST 부서명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할 건데요. LST 부서명의 값은 문자잖아요. 문자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입력하실 거고요. 이제는 큰 따옴표 처리에 대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뒤쪽에 혼자 있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필터1의 속성을 추륵값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란을 만드셨던 CHK 전체 부서는 false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alse 입력하신 다음 오른쪽에 이벤트 창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 보기에 가셔가지고요. 부서명을 하나 선택하시면 선택한 부서명이 선택이 되는지 그 다음 폴스가 전체 부서는 폴스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폼에서 작업을 하시네요. 부서별 평가 입력 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폼 머리끌에 부서별 평가 현황 버튼을 부서별 평가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이기 때문에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보고서를 열어라고 했어요. 그럼 매크로 함수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 죠. 보고서 이름은 부서별 평가 현황 이라고 되어 있고요.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단 LSD 부서명에 선택한 값이 포함되는 데이터만 출력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외열 조건문에 오셔서요. 부서명을 부서명을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 사용하실 거고요.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앞뒤에 이렇게 별표를 넣어서 일부가 포함돼도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작성을 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컨트롤에 선택한 값을 기준을 주기 위해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컨트롤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값은 우리 실전모의고사 2에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가시면 부서별 평가 입력에 LST 부서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LST 부서명의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와 같은 거를 찾겠습니다. 라고 LST 부서명에 선택된 값이 포함되는 데이터만 출력 내도록 설정하시오. 라이크 연산자 사용하셨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문제 봤더니 보고서 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클릭 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연결해 주시고 폼에 가셔서 부서명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평가 현황에 가시면 조금 전에 선택한 부서명에 해당한 내용을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실 거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본문에 직무 등급 이라는 TXT 직무 등급 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포커스가 이동되면 갓 포커스 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작성기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직무 등급 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안쪽에다가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작성하실 건데요. 문제를 봤더니 평균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변수 하나를 만들게요. 평균이란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DIM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평균은 어떤 값이 기억이 될 거냐면 TXT 직무 역량 도하기 TXT 행동 역량의 값을 도한 다음에 나누기 이한 값을 기억할 거고요. 그럼 평균을 구해서 셀렉트 케이스 셀렉트 구문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입력하는데 조금 전에 구했던 평균값을 입력 받아서 그 평균값이 케이지 이즈 크거나 같다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TXT 직무 등급 에다가 A를 표시할 겁니다. A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이 내용을 복사해서 8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럼 B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7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C라고 표시할 거고요. 첫 번째부터 처리하고 남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6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럼 D라고 D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 내에서는 케이스 S라고 할 거고요. E-L-S-E 나머지는 F라고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 셀렉트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직무평가 정보 커리를 이용하여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만들기에 가서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커리에 직무평가 정보 커리를 선택하고 닫기 그 다음 테이블 만들기 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의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이름을 2009년 진급 대상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커리를 작성할 거고 테이블 이름을 2009년 진급 대상자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평가 연도가 2008년 이고 직무 등급이 A인 자료들을 네 그러면 먼저 평가 연도를 가져오실 거고요. 평가 연도 2008년 조건에다가 2008 이라고 쓰시고요. 직무 등급 가져오시고요. 직무 등급은 A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인 이라고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라고 쓰시고요. 조건이고요. 여기까지는 조건이고요. 조건은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조건은 표시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조건인 자료들을 테이블을 만들어서 설정하시오. 필드명은 4번 실제 가져온 데이터는 4번 이름 그 다음 부서명 오른쪽에 부서명 그 다음 직급 그 다음 4번 필드를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해서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조건은 뒤쪽에 작성하셔도 되고요. 앞쪽에 작성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고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체크만 해제하시면 돼요. 평가 연도가 2008이고 2008년 쓰시고요. 그 다음 직무 등급에 A라고 입력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서 보시면 4번부터 직급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2009년 데이터인데 사실 문제에서 그림이 제시가 되면 좀 더 확인하기 편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직무평가 정보에 가서 해당된 데이터 2009년도에 해당한 데이터를 2008년인가요? 2008년이고 직무가 A인 데이터가 맞게 추출이 됐는지 일리 좀 확인하시면 또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맞게 작성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내용 저장하시면 되는데 지금 만드신 커리는 2009년 진급 진급 대상자 출력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의 변수를 입력받아서 작성하는 커리인데요.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커리가요. 직무평가 정보 커리를 가져다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4번이 필요하고요. 두번째 이름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부서명이 필요하고요. 네번째 직무 역량 평가 직무 역량 평균 그 다음에 행동 역량 평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쭉 가져오시고요. 평균 값을 구할 하겠으니까 요약에 가셔서 우리는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평균 하시면 되겠고요. 두개의 값은 평균 구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문제 봤더니 이름을 입력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다가 조건을 매개변수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잠시 실행을 해볼까요? 이름이 박민선 4번이라고 입력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문제처럼 4번 이름 부서명 직무 역량의 평균과 행동 역량의 평균이 나왔는데 이쪽에 이름을 좀 바꿀까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직무 역량 평균 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행동 역량 평균 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민선 이라고 입력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커리 이름은 사원별 평균 평가 점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4번 까지 살펴보셨습니다.